박시현의 다육식물이야기 다육식물야기 다육식물야기 다육식물애물 오세요. 어서오세요. 입꼬리 살짝 올릴 수 있는 박시현의 다육식물야기 다육식물야기 오늘은 수우다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수우다육에서도 신상품이 몇가지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또 안내 또 해드릴게요. 선인장꽃이 참 예쁘게 피웠죠 요즘 선인장꽃들이 워낙에 예쁘게 인사를 하고 있죠 방히한이라네요 지금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방히한 같은 경우에는 흑배가 될 것 같은데 아미산도 있고요 개마옥도 있습니다 칠복수에요 칠백수는 금액은 7,000원 이고요 워낙이 칠복수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조금 민감한 칠복수다 보니까 지금 분갈이 하시면 안되고요 분갈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칠복수는 이번 가을에 하세요 이렇게 받으시면 그냥 교대에서 가져가셔서 분갈이는 안됩니다 분갈이는 안되고요 뿌리를 자르시면 안되고 워낙이 민감한 칠복수이기 때문에요 금액은 7,000원입니다 금액은 7,000원 이고요 조금 이제 라인 자체가 좀 커져 이렇게 보시면 라인 자체가 좀 큽니다 칠복수는 7,000원 이쁘죠 여기다도 이렇게 보시면 제품들도 있고요 선인장 좋아하시는 분들 자 모여보세요 이름은 레부티아예요 보면 지금 이 레부티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2,000원대고요 이게 수후다육의 대표님께서 적극 추천하는 이 레부티아랍니다 꽃 한번 볼까요 꽃이 노란색은 아니고 완전 황금색입니다 폭 들어온다는 황금색 이 황금색에다가 꽃을 이렇게 보시면 아랫부분에 정말 따글따글 정말 너무도 예쁘게 꽃을 달았네요 그렇죠 꽃이 아직 피지는 않았습니다 수량은 많지는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라인 자체도 정말 링을 너무도 아름답게 감고 있는 레부티아 같은 경우에는 실생이에요 실생이기 때문에 꽃도 훨씬 더 예쁘고요 꽃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꽃들 보기 위해서는 지금 예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해바라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레부티아를 심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도 아름답죠 이렇게 수후다육 대표님께서 추천할만하죠 제가 봐도 너무 예쁘네요 지금 이제 해가 지는 해다 보니까 여기 레부티아의 그 예쁜 모습은 제가 조금 담기가 조금 힘든데요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이 황금색 와 진짜 예쁘죠 다 같이 한번 감탄사 한번 연발 한번 해보실래요 너무 예쁘죠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기 레부티아 꽃이 계속 필겁니다 택배 가능합니다 여기에 송이송이 이렇게 해서 꽃이 모여있는게 보이시죠 이 꽃이 열심히 이제 필거에요 지금 이제 받아보시면 꽃을 볼 수 있는 이 레부티아 꽃은 2만원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세요 위에서 그냥 꽃이 없어도 장신용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죠 뉴브라에요 어우 뉴브라 색깔이 정말 예쁘게 들어왔죠 어 지금 이제 뉴브라가 신상으로 해서 들어왔구요 뭐 사이즈는 음 지금 포트 같은 경우에는 한 한 10cm 정도의 포트구요 넓이는 조금 큽니다 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손을 보시면 어 대략적으로 했을 때 한 8에서 10cm 정도의 요 포트에요 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로제터가 행성되어 있는 누브라 같은 경우에는 8,000원입니다 가격도 참 괜찮죠 어 지금 보시는 누브라 같은 경우에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구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다보니까 조금 사이즈는 작습니다 요 작은 사이즈는 누브라는 8,000원이구요 제가 그러면 외도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외도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요 누브라는 8,000원이에요 금액이 보시면 8,000원 색감이 참 이쁘죠 정말 예쁘게 달달 묵었습니다 요렇게 달달 묵어있는 요 누브라 누브라 옆에 살짝쿵에서 보이는 것은 뭘까요 아메치스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턴 무슨 턴이라고 말씀 주신 분 하짝 웃어 볼게요 하짝 웃으셨나요 아메치스라고 말씀 주신 분 땡입니다 그러면 오늘 밥 한 숟가락 더 드세요 자 무슨 턴입니다 무슨 턴은 지금 금액은 8,000원대 구요 8,000원대 포트랑 4,000원대 포트랑 두가지 포트가 있는데 아쉽게도 재고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요 무스턴 한번 위에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정말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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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정말 예쁘게 묵었습니다 그쵸 보시면 이쁘죠 요 무스턴 정말 따글 따글하게 예쁘게 수행을 잡고 있는 요 무스턴은 아쉽게도 재고량은 5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요 재고량은 5개 밖에 없는 거구요 보세요 진짜 이쁘죠 합식을 해도 정말 이쁘고요 한 사람이 가져가셔가지고 합식을 해도 정말 이쁘겠네요 그쵸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다 그러시면 양보하셔도 되는 거고요 요 무스턴 8,000원대 무스턴도 있구요 정말 동글동글 하죠 지금 이제 4,000원대 무스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000원대 무스턴은 8,000원대 무스턴이랑 요렇게 해서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음 그래도 4,000원대 무스턴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 4,000원대 무스턴 같은 경우에도 요 4가지를 구매하셔서 합식을 하셔도 되구요 그렇지 않으면 요 8,000원대 무스턴에다가 하나에다가 요렇게 두 개를 합식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포트를 하셔가지고 요렇게 포트를 하셔도 좀 풍성하죠 정말 풍성하게 합식을 하여도 됩니다 정말 이쁘죠 요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요렇게 해서 이제 합식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쁘겠죠 요렇게 따글 따글한 요 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하나보다는 여럿이 모였을 때 합식했을 때 조금 더 발휘를 하는 요 무스턴이죠 정말 따글 따글하고 있는게 이쁘죠 그렇죠 화면상으로 봐도 제가 봐도 이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요 무스턴이랑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베라예요 노베라인데 정말 이쁘죠 노베라가 금액이 지금 보시면 금액도 참 적당합니다 금액이 세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채널을 보시고 구독하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수후다육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노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000원인데 천원 할인해 가지고 7,000원에 지금 이제 그리고 우리 수후다육사단님께서 노베라를 기분 좋게 이렇게 천원을 할인해 준답니다 그래서 수량은 많지는 않구요 노베라 네 저 커죠 진짜 큽니다 제가 손을 한번 요렇게 해서 한번 해 볼게요 보면 크죠 지름이 한 11cm에서 13cm 내외로 왔다갔다 합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식물이기 때문에 뽑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크기보다는 조금 더 작을 수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되게 크게 있어서 보인다고 그렇게들 말씀들 주시더라구요 이렇게 옆에서 한번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한번 보시고 예쁘죠 요 누베라 7,000원 할인해서 7,000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버컬리에요 버컬리도 오늘 이제 신상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버컬리도 보시면 5,000원대죠 라인 자체가 정말 캉캉 이라든지 요런 다육이처럼 정말 예쁘게 들어와 있는 요 버컬리에요 라인 자체가 이렇게 무리 예쁘게 들어 요 버컬리 꽃이죠 완전히 한송이 꽃이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애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요 버컬리 어 버컬리가요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버컬리 컴도 있습니다 요 버컬리에다가 버컬리 컴 같은 경우에도 5,000원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요 같이 이렇게 해서 구매하셔가지고 음 이게 가운데 부분에다가 동그랗게 해서 음 합식으로 해도 참 이쁘겠네요 그쵸 요 버컬리 하나에다가 양쪽으로 이제 버컬리 컴을 가운데 넣어도 되고요 그쵸 요게 버컬리 컴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5,000원대 이렇게 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신상 들어왔는 요 아이들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잘들어 보셨죠 어 수다육은 계속해서 다른 신상품들 입구가 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또 제 아래 그럴 때가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남긴게 뭐 필요한게 있으시면 제가 수다육 사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필요한거 다시 한번 음 제가 뭐 부탁을 드릴게요 고정란에다가 이렇게 수다육 대표님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말 꽃이 예쁘죠 네 부티압 꽃이 너무 예쁜 요 선인장 꽃이랍니다 택배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구요 강구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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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